청양고추를 넣어 만든 매콤한 특제 양념과 양파의 만남, 육전과 함께 삼합으로 즐기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네요. 전하면 간장에 찍어 먹는데, 어우 이게 하니까 진짜 맛있다. 응, 진짜 맛있다. 이 꽃을 봐. 음, 소금이야. 이렇게 맛있는 거. 그리고 전하면 빠질 수 없는 단짝이 있죠? 막걸리 좀 뒤져오지 않네요.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여. 이분들 제대로 즐길 줄 아시네요. 선 막걸리 후 육전. 술안주의 정석이죠. 왜 하이파이브예요? 맛있어. 먹으면 인상 찌푸리고 하이파이브까지 나면 거의 최고급. 막걸리가 술술 들어가게 하는 마력까지. 이거 대낮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? 막걸리하고 육전은 진짜 뗄려야 뗄 수 없는 저희 같은 사이. 아... 막걸리 먹으면 술술 나오고. 아... 아...